이소쏘리비드 웨비나 안녕하십니까 이소쏘리비드 웨비나 두 번째 시간으로 폴리카보나이트와 에폭시로의 응용에 대해 말씀드릴 임준섭입니다 이전 세미나에서는 이소쏘리비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소쏘리비드 기반의 폴리카보나이트와 에폭시가 어떻게 합성되고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이소쏘리비드의 주요 응용 분야 중 금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카보나이트와 함께 유도체 중 하나인 에폭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쏘리비드가 활용된 폴리카보나이트와 에폭시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각각의 일반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폴리카보나이트는 결정성이 없는 즉 무정형의 열과소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투명하고 열과 충격에 강하여 이전에는 유리가 사용되던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광학렌즈, CD, 헤드라이트 등의 자동차용 소재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폴리카보네이트는 주로 BPA를 활용하여 개면중합과 용융중합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주로 제조됩니다 먼저 개면중합의 경우에는 반응 조건이 마일드하고 제어가 쉬운 반면 포스겐이라는 독극물과 유해성이 큰 할로겐 용매의 사용과 부산물 또한 강한 염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융중합의 경우에는 별도의 용매 없이 열을 가해 반응 원료를 용융시켜 중합함으로 개면중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 조건이 가혹하고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 페놀이라는 부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폭시는 일반적으로 에폭사이드 링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말하며 BPA 기반의 에폭시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코팅, 접착 및 경화가 필요한 전자재료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BPA 기반의 에폭시는 BPA와 에피클로로 하이드린을 NAOH와 같은 염기 하에서 반응하여 제조가 됩니다 앞서 보신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 모두 공통적으로 BPA를 핵심 물질로 이용하여 제조된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BPA는 어떤 물질일까요? BPA는 우측 상단의 구조와 같이 두 개의 벤젠링을 갖고 말단의 두 개의 알코올 그룹을 갖는 다이올 구조입니다 페놀과 아세톤을 반응시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반의 화학물질이며 내열성이 좋아 유화용 젖병이나 식품용 캔코팅 등에서까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PA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토레겐과 유사하다고 하여 환경 호르몬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지며 유해하다는 입장과 유해성이 과장되었다는 입장 등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가급적 생활용품 등 인체에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BPA 프리 제품의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만 산업적으로는 아직까지 물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서 부각된 것이 이소소르비드입니다 이소소르비드는 바이오 기반의 원료에서부터 제조하기에 친환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BPA의 대체 소재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 분야에서도 당연히 많은 응용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BPA의 대체제로서 이소소르비드를 기반으로 한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소르비드를 기반으로 한 폴리카보네이트의 합성은 기존의 폴리카보네이트의 합성과는 달리 이소소르비드의 친숙성으로 인해 계면 중압의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DPC와 같은 카보네이트 에스터와 함께 온도를 올려 용융시켜 중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보셨듯이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폴리카보네이트는 기존의 BPA 폴리카보네이트에 비해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고 충격 강도가 향상되어 자동차용 내외장제, 디스플레이용 필름, 화장품용 용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소소르비드가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관련 문헌을 조금 상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소소르비드의 브리틀한 성질로 인해 이소소르비드만으로 호모폴리머를 제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HBPA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코폴리머로 만드는 것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소소르비드의 함량에 따라 나타나는 열적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이소소르비드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된 코폴리카보네이트는 분자량과 NMR 측정을 통해 비율별로 잘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먼저 열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350도 이상에서 분해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소소르비드뿐만 아니라 HBPA라는 물질의 열적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용 온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소소르비드의 양에 비대하여 유리전위 온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이소소르비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폴리머의 결정 생성을 방해하여 투명하고 광학적인 특성이 좋아지게 되고 수소 결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전위 온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 물성의 경우에는 이소소르비드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유연성이 증가하고 인장 강도가 감소하고 영스 모듈러스 즉 스티프니스라고 표현되는 단단함이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소소르비드의 구조가 고분자 체인의 회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소소르비드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면 유연성이 더욱 감소하게 되어 단단함을 넘어서 깨지기 쉬운 브리튼한 상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신은 염기하에서 에피클로로 히드린과 반응시켜었고 실제 BPA 기반의 에폭신과 제조하는 공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신은 반응액 바이오 기반의 에피클로로 히드린을 사용하게 되면 100% 바이오 기반의 에폭신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주로 바닥 코팅, 바닥재, 강관 코팅 등의 코팅 분야 UV 광경화용 3D 프린팅 소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성 파악을 위해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신과 관련된 문헌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소소르비드를 이용해 에폭신을 제조한 뒤 일반적인 경화제를 이용해 경화를 하고 이를 BPA 기반의 에폭신과 함께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신 화합물을 제조한 뒤 NMR, IR, MASS를 이용하여 합성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신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 종류의 경화제를 이용하여 경화를 하고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계적 물성의 경우 BPA 기반의 에폭신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물성을 나타내거나 충격 강도 등의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BPA의 페닐렌린링과 이소소르비드의 퓨란링이 거의 비슷한 리지디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성과 내화학성을 확인한 결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먼저 내수성의 경우에는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신이 내수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소소르비드의 친수성이 경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수성이 다소 취약한 부분은 수성 페인트 등의 용도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친수성은 내화학성의 경우 오히려 이소소르비드 기반의 에폭시가 장점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소소르비드를 이용한 폴리카보네이트와 에폭시의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소소르비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이소소르비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광학적인 성질과 경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에폭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기계적인 물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소소르비드의 친수성으로 인해 내수성이 낮아지지만 극성 용매에 대한 저항성은 향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PA의 대체제로써 이소소르비드는 유사한 특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BPA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소소르비드가 적용되었을 때의 장점을 파악해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 소재로서의 이소소르비드의 수요 외에도 물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삼양이노캠의 이소소르비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양이노캠의 이소소르비드 삼양이노캠의 이소소르비드